여러분 이어서 3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오늘은 마무리 질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환지 애정지 이 파트 1번 보면 이 환지 애정지 할 때 애 자가 미래 자입니다. 미리 환지를 지정해 줘가지고 사용수익을 허용하겠다 이게 환지 애정지인데 이 환지 애정지은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임의적으로 미리 땅을 찍어줍니다. 가서 임의로 좀 사용수익을 하세요. 이쪽 땅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저쪽 가서 좀 사용수익을 하세요 해서 이 토지 소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발 계약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꼭 지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애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을 해주라. 왜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임차권자 땅도 여기입니다라고 그 부분을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시행자가 이렇게 환지 애정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토지 소자 임차권자에게 환지 애정지의 위치면적 효력 발생시, 환지 애정지의 효력 발생시 를 알려주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조치를 공고를 하는데 공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괄호 2번지가 중요한데요. 환지 애정지가 지정되면 정전 토지 소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애정지 지정 흐력 발생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날까지 환지 애정지 또 임차권자 등은 자기 부분을 지정받았던 해당 부분 속으로 들어와서 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인 사용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전 토지는 그 대신 사용수색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시행자가 없다. 사용수색할 수 없다. 2번 시행위는 환지 애정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수색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수색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3번 환지 애정지 지정 후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 그 토지의 사용수색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애정지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바로 그 기관을 정해서 사용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지 애정지 지정을 받았던 자의 권리를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4번이자가 중요한데 이 시행위는 체비용도로 환지 애정을 지정해서 자기의 권리를 거기서 행사에 들어가도 법에서 허용합니다. 시행위는 체비용도로 환지 애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비용도로 환지 애정지가 지정된 그 토지를 사용동그라미, 수익동그라미, 처분동그라미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있다 있다 또한 비추에요.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느냐. 한참 넘으면 304팩이 나올 겁니다. 환지 방식 사업시행을 하는 조치에서 1번 사용수익을 정리하여 있죠. 시행위는 환지를 정하지 않냐고 결정된 토지소자나 임착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리해 가지고요.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번호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시행자가 이 사용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해당 토지소자, 임착권자에게 사용수익이 언제부터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알려줘야 되냐.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걸 가지고 한번 15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05팩으로 가셔서 젤로 밑에 동그라미 1번 토지요관리 등에서 1번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사용수익 정지처분을 이루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에 해당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또 사용수익 정지처분이 있으나부터 환처분 공과할까지 누가 그 땅을 관리하냐. 시행자가 그 점을 보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 중검사가 나옵니다. 이 도시관법상 도시관발사업을 시행자가 다 끝냈다. 그러면 바로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지정권자께서 인과 고시했던 실시객도로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라고 인과 중검사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검사 해가지고 가로 1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중검사 받을 필요 없고요. 나머지 시행자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자는 버시발스 공사 끝냈다면 누구한테 가서 중검사 받아야 하는가 지정권자에게 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정도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2번호 건너떼서 지정권자는 공사할려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중검사를 해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셔서 307페이지 가로 4번. 시행자는 더시발스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하여 필요하면 해당 더시발스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에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하여 중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할려 공고를 받을 수가 있다. 2번 공사할려 공고해가지고 가로 1번 지정권자는 중검사 신청을 받아서 중검사를 했습니다. 중검사를 한 결과 그 더시발스업이 실시계획도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중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할려 공고서 마무리 집니다. 2번호 내가 하셔서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였다면 그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자기에게 중검사 받지 않아요.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 더시발스업 공사가 완료되면 그냥 공사할려 공고서 마무리 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4번을 좀 보겠는데요. 4번에 조성토지 등을 중공정 사용해서 1번 이 중검사 전일에도 또 공사할려 공고 전일에도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원치입니다. 그런데 채비지가 중요해요. 채비지라는 것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지정했던 토지가 있으면 중검사 전일에도 공사할려 공고 전일에도 그 자는 시행자는 그 채비지인 토지를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비지는 빼고 나머지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어요. 사합시행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부터 사용하과를 받았다면 중검사 전일에도 그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외해도 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제4절 환지첩에 나와 있죠. 이 중검사 떨어졌다. 그럼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종전 토지처자들이 개발되어서 자격에 넘어오는 환지를 지금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지첩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 환지첩을 할 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지계의 그 정도만 시행자가 주게 돼 있어요. 이때 환지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중검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체 없이 환지첩을 하는 게 아니고 60이네 해서 주면 돼요. 60이네. 그리고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해가지고 끝냈다. 그러면 자기는 중검사 안 받죠. 공사하려고 공부했으면 60이네 환지첩을 해서 주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환지첩을 해가지고 가로 2번 보시면 환지첩은 절차가 나있죠. 거기에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이 나옵니다. 4번 보시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인 중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몇 주인에 환지첩을 해서 땅을 쥐해야 되는가? 60일.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하려고 공고가 있는 때부터 60일에 환지첩을 해서 주면 됩니다. 이때 환지첩을 어떻게 하냐. 시행자는 환지첩을 하려는 경우 환지첩에서 정한 상태로만 해야 돼요. 환지첩에서 정한 상태로 이 땅은 A한테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A인 토지첩이 이 땅은 네 땅이다라고 알려주고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면 돼요. 이게 바로 환지첩은 형식이 됩니다. 알리고 토지첩한테 알리고 공고하면 끝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 1번지 그 도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필지 중 1번지는 A한테 주기로 해서 소지첩한테 알려주고 오늘 공고했다. 그러면 A라는 그 토지첩은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하느냐. 오늘 환지첩을 공고했다면 다음 날이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187조에 근거해서 바로 등기 없이도 물건면동 희롱이 발생해서 환지단 소유권을 환지첩 공고할 다음 날에 법적으로 취득을 해요. 다만 그걸 처분해 나갈 때는 등기를 마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신가해 주는데 그 등기는 환지첩 공고부터 십산해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환지를 처분 받았던 자 중 어떤 자는 중환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자는 감환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때는 그 차익을 청삼으로 사안해서 주고받습니다. 이 청삼 후 소멸시원은 온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청삼 후 환지첩 공고일 담당에 확정돼서 확정된 청삼을 환지첩 공고 후에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자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죠. 그리고 이 환지처분이 있게 될 때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는 환지로 이전 확정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모든 권리가 환지에 넘은 게 아니고요. 바로 정전 토지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바로 지역권이 그건데요. 정전 토지에 있었던 그 지역권은 환지처분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했는 것이 원칙이고 도시발사업식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시점은 환층 공고를 오늘 했다 하면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소멸 처리가 돼요. 그래야만 그 땅을 누군가 환지로서 받았다 하면 환층을 받은 자들은 환지단 소유권을 환층 공고를 담당해 법적으로 깨끗하게 취득하니까 쓸모없는 권리는 소멸 처리하게 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은 환층 공고일이 끝난 데다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 환지계에서 지금 채비로 돼 있는 것은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하는 시점은 환층 공고일 담당해 취득해요. 그런데 이 시행자가 환지 애정지 지정할 때에 채비용도로 지정해서 그걸 처분했다면 그걸 매입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2등급을 마친 때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환지계획 속에 바로 보호를 돼 있는 것 채비 빼고 보호르지 이 보호르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층 공고일 담당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갑니다. 그리고 종전토지에 어떤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이 있었다면 그 처분은 그대로 종전토지에 그대로 살아있지 환지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309페이지 가로 3번 환지체문 효과 해가지고요. 이 환체문 효과는 중요표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올 게 수두로 합니다. 1번 권리 이전과 소멸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그 환체문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토로 본다. 그리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에 있는 권리는 그 환체문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소멸이라면 앞에 끝나는 때지 다음날이 아닙니다. 환체문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다. 환체문 공고된 날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환체문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다. 그거 봐두시고. 2번의 기업.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했다. 전속은 바로 그 종전토지에 그대로 있지 다른 데로 절대 옮겨갈 수 없는 걸 전속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환체문이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해 있다. 환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아까 말씀드렸죠. 더시바국의 토지에 지역권이 있었다면 이 지역권은 환체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대로 종전토지에 전속해 있지 환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시바국의 토지에 전속해 있지 환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더시바국의 토지에 지역권이 있었다면 행사 리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은 환체문이 공고된 날이 끝난 때다. 그 다음에 3번. 환지에서 환지를 처분을 받은 자는 언제 그 소유권을 취재하냐 이것은 입천지 효과인데요. 3번 앞에다 입천지 효과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시행자에게 입천지 신청해서 구분 건축물의 일부인 구분 수입권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지분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입천지 처분을 오늘 해서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그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취재하냐 똑같아요. 환지처럼 공고일 다음 날 그때 취재합니다. 이 경우 종전토지 건축물의 어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입천지를 세고를 받았다 그러면 종전토지에 있는 저당권도 입천지 대상인 건축물을 일부하고 건축물은 대지의 공유 지분으로 넘어와서 설정도 간주되는데 넘어온 시점은 법적으로 언제냐 여러분이 이 입천지 대상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재하는 시점인 환지처럼 공고일 다음 날에 넘어와서 존재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내용이 3번에 나와있죠. 환지객에 따라 입천지를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환지객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축물을 일부하고 그 해당 건축물은 토지 공유임을 법적으로 취재한다. 언제 설정되지 않냐 환지처분 공고가 된 날을 다음 날 그것 다 딱 내모쳐놓고 이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을 일부하 해당 건축물은 토지 공유지원으로 넘어와서 존재한 걸로 간주가 된다. 따라온다 이거죠. 가로 4번 1번 중요합니다. 자 채비는 누가 설권을 취하냐 시행자 짝지기 보호르지는 누가 설권을 취하냐 환지객에서 장한 자가 짝지를 잘해두시고 언제 각각 설권을 취하냐 환체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 채비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 때 소유권을 취한다. 중요하고요. 다음에 통과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310페이지 자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통과하고 311페이지 311페 보면은 6번 환지 등기가 나있죠. 이 환지 등기는 누가 해주냐 여러분이 환지처분을 받았던 토지 소재라면 여러분이 개별 등기 신청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서류 한 번에 딱 들고 와서 바로 행정체면 촉탁 비행정체면 대의 신청해서 끝내줍니다. 그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14를 주고 있어요. 그 수치를 기억해 두십시오. 1번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면 공고 후 14인에 관할 등기소의 일을 알리고 토지 건축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신청해서 끝내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이런 환지처분 공고된 앞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길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이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거래가 있어가지고 바로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그걸 입증한 자가 있으면 그것만은 받아줄 수가 있다. 이거죠. 환지처분 공고된 앞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길을 할 수 없지만 외주로 등기 신청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그 다른 길은 해줄 수가 있다. 청산금 이 청산금은 바로 포인트가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을 보시면 이 청산금 언제 그 액수를 결정하느냐 환지처분을 하게 될 때 바로 어떤 자는 증환처분 어떤 자는 감환처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환지처분 할 때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야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환지처분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죠. 그 토지수호자가 나는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신청했다든가 도움에서 줬다든가 그런 자에게는 환지 부정처분을 하죠. 또 과소토지 방률에서 시행자 직군으로 환지 부정을 해서 청산금을 준 친구들 있죠. 그네들은 환지처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할 수 없겠죠. 그네들 것은 언제 결정하냐 환지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교부해 줄 때 바로 그때 결정해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4번 이 청산금을 결정해가지고 확정이 돼야 소멸시가 진행되고 그러는데요. 이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그 확정됐나부터 청산금을 일괄지로 증수할 거 증수하고 교부할 거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까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토지수자에게는 환지처분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자에게는 환지처분 전에도 미리 교부할 수가 있다는 것,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가로 5번 나옵니다. 시행위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증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다만 바로 환지 부정의 경우는 환지 부정, 환지 부정에 관한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니까 환지처분이 없다. 그래서 환지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는 것. 6번이 중요합니다. 청산금은 원칙으로 환지처분 공고 후 바로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지로 증수하고 일괄지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차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의자 붙여서 분할 증수, 분할 교부할 수도 있다는 것. 가로 6번. 그거 보면 이의자를 붙여서 분할 증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있다가 중에 두 번이나 이 청산금은 분할 증수할 수 없다,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청산금을 증수하게 될 때 돈을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으면 강제 증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시행자가 행정층이면 직접 가서 강제 증수할 수 있지만 행정층이 아닌 민간 시행자인 조합이라든가 이럴 때는 직접 강제 증수 못하고 위탁합니다. 누구한테 관할? 그 시장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사한테. 그러면 그네들이 강제 증수를 하고요. 바로 수수료를 떼어 가죠. 그래 수수료는 바로 4%를 떼어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청산금을 받아갈 자가 안 받고 버틴다 그러면 공탁하면 끝이다. 9번 이 청산금을 받아갈 권리 그리고 증수할 권리 이런 권리는 바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권리의 잠자권자는 법에서 보호를 했지 않습니다. 이걸 소멸시효 제대로 한대요. 이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이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314페이지 하나하고 마무리 지켰습니다. 314페 보시면 바로 2번 더시발격 시설 설치 비용 부담 나아있죠. 1번면 더시발격 시설 설치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 안에 도로 상하수도 설치는 지방자찬치가 전기가스 지역난방은 그 공급하는 자다. 통신설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설치하고 비용 부담하는데 2번 보세요. 이런 설치 비용은 그 설치무자가 부담하건만 여기서 단서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도시개발기관의 전기시설 있죠. 전기시설은 한전에서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 공급해 줄 때 전봇대 세우고 전서 연결해서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상했다 하죠. 그런데 이 도시발사업 시행자 캐스톱 지상했다고 하면 우리 그 도시가 좀 미관상 안 좋으니까 땅속에 묻어가지고 지중선로로 좀 제공 좀 해 주소라고 요청하더라면 엄청난 공사받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한전하고 바로 요청했던 사업 시행자가 반바씩 내라이키하고 있어요. 반바씩. 지중선로로 요청하면 요청했던 시행자하고 공급한 환전에서 반바씩 내라이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있죠. 요청한자하고 공급한자가 반바씩 내라 설치 비용을.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말. 그 사업장을 보니까 전보 환지방수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전보 환지방수로 했던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에 있는 토지 소재들은 바로 토지 부담을 해서 도로 부지로 공공시설 용도로 내놨고 채비로 내놨잖아요. 부담을 많이 시켜놨죠. 그래서 전보 환지방수로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주로 조합 같은 자들이 시행자들에서 사업을 했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조합 같은 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전기 공급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걸 해줬다. 한전에서. 그러면 한전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그 시행자는 조금만 부담해라. 이미 토지 부담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토지 소유자 측인 시행자 환지방식을 적용해서 전보 환지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했던 그 시행자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2분의 1씩 비율을 정해서 부담한다. 그럼 틀리고 바로 요청한 자는 3분의 1만 내고 공급한 자가 3분의 1 내야 된다. 이 수치를 정확하게 짝측해서 알아두신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이 설치를 해서 제거하는 시점은 언제까지 맞춰야 되냐. 그 사업장의 중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줘라.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중검사 안 받고 공사 끝내죠. 그래서 공사 끝내냐까지 마무리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건 참고로 보시고 이 지중선로로 전기 공급을 요청하게 될 때 그 설치병은 부담률이 어떻게 되냐. 요청했던 시행자가 3분의 1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 3분의 1 내야 된다. 각각 2분의 1씩 내는 거 절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돼요. 쭉 넘어가서 제 3편 도심의 주강경 정기법 있죠.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